조영남의 새여자친구 조영남의 새여자친구? 예림양의 즐거운 한때 이경규 딸인 예림과 조영남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네티즌들은 의외네요라며 놀라운 기색을 보였는데요. 예림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영남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KBS 이티브의 나를 돌아봐 촬영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죠. 조영남은 예림의 목을 감싸 안은 채 입술을 그의 볼에 갖다 대고 있습니다. 예림은 예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나를 돌아봐 가을 운동회라고 말했습니다. 이경규가 나를 돌아봐에서 조영남의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어 그 인연이 이어진 듯합니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휴 평소에도 저렇게 사이좋게 지내나 보네요. 예림씨가 참 착한 듯합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